여러분 오늘은 닭볶음탕이랑 계란찜 만들거예요 자기 일로 와봐 응? 뭐야? 제가요 내가? 어 너가 만든다고 해 아닌데? 가자 2kg 그냥? 아 어떡해 개충해 개충해 riding sobbing peace Do you know how to make this sauce? Yeah! That's why I'm making it now Okay! Is it a popular recipe? It's just my recipe Okay! 아, 알았어. 대충 해. 그래, 대충 해. 왜? 아, 이렇게 했어? 아니. 맛있을 거야. Don't you need to measure the ingredients? Measure it with my finger. 너무 무서운데? You know, real chef never used the measuring tool, I guess. Yeah. If you say so, Jace, did you just steal the soy sauce? 아니. 나 다 봤어.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음, 맛있겠다. 어때? 어때? 나도 먹어볼게. 맛있어. 맛있지? 손맛. One hand. 잘했어. 와, 멋있어. 진짜 잘했어? I'm just saying. It will be faster. 얼굴이 봐. 힘들지? 젓가락을 써 젓가락을 써 젓가락을 써 People are gonna hate me She's not even cooking but she's just speaking 상관없어 와우, totally ready It's time to eat Okay 먹자 여러분, 이사 한번 가려고 하면 업체에 따로 정서 따로 인터넷 가정까지 참 귀찮은 게 많죠 탁재훈이 선택한 생활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만 기억하세요 당일 추가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생계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도 해드리니 정말 믿음이 가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통화가 가능하니깐 최근 후에도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인데 본사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최대 77만원 지원금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기가 최대 5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다니까 꼭 챙겨 가시고요 100만원 상당 최신폰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당첨 노려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정수까지 365일 우리집 생활지원금 지키미 아정당 뜨거워 뜨거워 잘 됐는데? 진짜 계란찜? 그래 이건 최고의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괜찮지? 진짜 맛있어 국물도 먹어봐 이거 국물먹어 이 국물 잘 됐어 시원해 시원하지? 뜨거운데? 뜨거운데 시원해 응 괜찮네 짠 잘 됐는데? 난 깨끗하게 먹었어 진짜 잘 됐는데? 난 깨끗하게 먹었어 알았어 이게 많이 있어 감자 한번 먹을까? 응 감자 한번 먹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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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안동 안동 포도맛 소주 마실 거예요 두솜으로 할게 고마워 으흐흐 많이 마셔 짠 짠 오우 오우 매우 오우 아 이게 그레이플로리 아 디저트 디저트? 이거 디저트 아닌데? 안주 뜨거워졌어 아 맛있다 닭짠 얼쑤 먹었는데? 짠 계란찜에다가 국물을 이렇게 해서 미쳤어 미쳤지? 토마탱 진짜 진짜 맛있는데? 그래 한번만 더 그거 더 먹고 싶어 여기 이렇게 해서 닭볶음탕 소스에 이렇게 이렇게 와 ай 우와 오 오 하 짠 짠 오늘은 소주도 너보고 달라 달다 안한데? 왜 그래? 난 간이 밝히 있어 아니, 간이 밝혀 보여줄게 이거 잘 봐 깨끗하게 먹는다며 없지? 없어 좀 더러워 보이는데? 아, 왜 그래? 아니, 네가 깨끗하게 먹는다며 아, 진짜 이제 다음에 이거 요리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네 너가 전에 말했잖아 아니, 사실 내가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요리할 수 있겠지? 근데 왜 나한테 요리하냐고 했어 그냥 다른 거 요리했지? 그냥 다른 거 많이 요리했지? 무슨 말이야? 이거 빼고 다른 거 야, 근데 왜 오늘 나한테 요리하나 했어? 그냥 너 요리하면 더 맛있어 그치? 나 알고 있어 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너 요리하는 게 더 맛있어 아니, 너 요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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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어 진짜 맛있으면 더 맛있어 아니야, 너 요리가 더 맛있어 아니야, 너 요리가 더 맛있어 너 진짜 요리하면 더 맛있어 난 정리할게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자기가 요리하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알았어. 근데 자기 요리하면 죽을 만큼 더 맛있어. 아니 나는 죽어서도 맛있어. 아니 별보다 더 맛있어. 진짜. 얼굴이 갑자기 너무 밝아졌어. 아따 아따 아래? 누가 정리할 거야 오늘? 누가 정리할 거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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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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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어 그럼. 아니 뭔가 아냐. 이거. I'm checking if it's hot or not. 나 진짜 다 먹을 거야. 아니. I'm checking if it's hot or not. 이거. 한국인들이 뭐하는 거야. 맛있지? 맛있는데? 맛있어? tämä. 이거 잠깐만. 이거 뭔데? 잠깐만 이건 뭔데? 이건 뭐야? 이거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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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고 싶었어 자기도 마셔야 되는데 아니요 맛있어 이미 죽었어 알았어 맛있다 마지막 고마워 맛있었어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and we might do it in the next video thanks for watching bye